올해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먼저 만나는 나의 미래라는 주제로 8일부터 9일까지 9개 영역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. 학생들은 상담 전문가들과 직업 흥미검사 및 상담을 하고 대학생 선배들을 만나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했습니다. 또 50여 명의 직업인들을 만나 체험을 통해 직업인으로서의 미래를 경험했습니다. 특히 이날 행사에는 40여 개의 단체 및 기관과 200여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이 행사 지원에 나서 지역 대표 행사로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.